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만으로 정리가 안 되실 수 있고 이거는 기초이론서 같은 거 같이 보고 계시면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연표를 계속 찾아보시는 게 좀 확인을 하고 암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3점짜리 문제인데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골라 보겠습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삼국사기 사료가 지금 나오는데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대가 반쯤 건너자 을지문덕이 군대를 보내서 그 후군을 공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살수, 수, 을지문덕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은 살수대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왕조 중에서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예요. 일단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을지문덕에 나오는 살수대첩이에요. 살수대첩 7세기 초반쯤에 벌어진 일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 사이의 일인데 나를 볼게요. 신라의 군대가 당군과 함께 평양을 포위했다. 평양, 평양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고구려 왕은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서 영공에게 항복을 요청했다. 고구려 왕이 항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나라에게 항복을 요청하고 있네요.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들을, 대신들, 그리고 20여만 명을 이끌고 당으로 돌아갔다. 이 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구려 멸망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사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살수대첩에서 이제 고구려가 승리를 하고 나중에 당나라하고 오랜 전투 끝에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이 나와요. 여기 좀 있는데 이거는 당나라 공격만으로 멸망한 건 아니고요. 나당 연합군의 협공에 의해서 멸망을 한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인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구강에 책봉되었다. 이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백제부흥운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당나라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래서 힘을 합치기 위해서 이 안승을 보덕구강이라는 걸로 책봉을 합니다. 익산의 금마저 지역에 일종의 세력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같이 합심을 해서 이 당나라를 나머지를 무찌르는데 같이 힘을 보태게 됩니다. 1번이 나오는 거는 사이가 아니고 나의 뒤시기의 일입니다. 나의 다음에 나오는 일이에요. 1번은 미천왕의 서한평을 공격해서 영토를 넓혔다. 지금 2번이랑 3번 미천왕 서한평 관계도대왕 신라친입 이거는 상당히 앞시기의 일이에요. 사이가 아니라 가의 이전 시기의 일입니다. 둘 다 아니고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우리가 고구려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장군 이름 네 글자짜리 장군 두 명 있잖아요. 을지군덕이 있고 연계소문이 있는데 하나는 수나라 때 다른 하나는 당나라 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남산이 있어요. 연계소문에 관련된 혈육, 아들에 관련된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되려면 앞부분에서 연계소문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고구려의 최고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 집단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멸망 턴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사이로 해당하는 말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 보면은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는 것은 앞선 두 개 선지와 마찬가지로 가의 이전 시기의 일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거 두 개 연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크게 나지 않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였는데 완전히 아닌 거 쳐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지워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하나씩 제거하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번에는 4번으로 지금 답을 찾았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 이것도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 고르는 문제입니다. 3점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를 볼게요. 고구려 왕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 너네가 이 땅 돌려주지 않으면 너 돌아가지 못해 라고 약간 협박석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이 협박을 당하는 대상은 신라의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김춘추가 왜 고구려 왕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지금 사로잡히는 장면이거든요. 군사동맹을 맺으러 왔다가 군대를 빌리지 못하고 억류되는 장면이에요. 결국에 고구려와의 어떤 동맹은 결렬이 되고 당나라에 넘어가서 나당연합군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은 뒤에 나오겠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신라의 화랑 관창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창이 적진으로 돌입해서 용감이 싸웠는데 이거 아마 이 백제가 망할 때 개백의 5천 결사대 장면인 것 같아요. 5천의 결사대하고 신라의 5만의 군대가 싸우는데 목숨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이 개백의 군대를 수적으로 훨씬 위에 있음에도 신라 군대가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등장한 게 아주 어린 화랑이었던 10대 소년 관창입니다. 이 관창이 계속 적진에 돌진을 했는데 처음에 잡혔을 땐 개백이 그냥 참 너의 그 용기가 가상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보내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머리를 베서 죽여서 말 안장에 실어가지고 시체를 돌려보내주죠. 이게 신라 어떤 군인들에게 좀 이 동기부여를 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얻고 개백의 군대하고 전투를 치러서 승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산벌의 개백의 5천 결사대의 패배 황산벌 전투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개백의 군대가 대패하고 모두 전멸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백제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백제의 멸망이랑 연결됩니다. 그럼 이 가라는 상황과 나라는 상황의 사이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는 아직 나당연합군이 형성 전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거는 나당연합군이 형성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여기 사이에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찾아볼게요. 안승이 보덕구강으로 임명되었다. 이 안승이라는 사람은 부흥운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신라가 나중에는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을 삼국통일하고 나서 포섭을 하는 과정에서 보덕구강으로 임명을 하는 게 또 나와요. 이거는 나의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의 뒤. 사이에 못 들어가고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고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게 나와야겠죠. 나당연합군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 없어요. 2번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왕이 피살되었다. 이거 성황 얘기인데 가보다 이전 시기 1이죠. 앞선 시기네요.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것도 부흥운동하는 내용인데 이거 망하고 난 다음이니까 나의 뒤쪽에 나와야 되는 얘기네요. 부흥운동이 백강에서 외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이것도 이거 뒤에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에 나와야 되는 거는 2번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어요. 2번에 2번으로 정답이 나왔고 3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번 가상뉴스, 역사적인 시대의 연표에서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상뉴스의 보도 내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한번 뉴스 볼게요. 당에 파견되었던, 당나라에 파견됐었던 김춘추. 김춘추가 당나라에 왜 갔을까요? 나당연합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무사히 귀국했다. 그래서 당태종이 군사적인 지원해 주겠다. 나당연합군 형성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는 건데 나당연합군이 결성되는 시기를 골라주면 되겠죠. 당태종이 왜 신라하고 손을 잡았을까? 이거 전에 당태종이 어디에서 패배를 맛보냐면 고구려를 함락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투가 몇 개 있으실 텐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안시성 전투가 되겠죠. 이 안시성에서 당태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안시성 전투는 벌어져야 되니까 그 이전에 있는 거는 전부 해당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가 있고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치렀던 황산벌 전투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사이 시기로 결정이 되니까 이 뒤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그러면 2번으로 시기를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나 시기로 정답을 찾아줄게요. 3번은 2번이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또 무슨 대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우리 고구려 군이 여긴 고구려 사람들인가 봐요.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안시성 전투에서 이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안시성을 끝내 물리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뒤에 보니까 고구려 집권층 내부에 분열이 생겨서 연남건이 자신의 형 연남생을 몰아냈다고 하네. 둘 다 연계소문의 아들들입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집권층이라고 하면 연계소문의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남생이 고구려의 여러성을 당에 바치면서 투항했다더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이 사이 시기로 있었던 일들 한번 골라볼게요. 소수리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고 하는 것은 다 이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은 살수대첩인데 수나라하고 전쟁한 거잖아요.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나오는데 이거 계속 당나라 언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가 아니고 이전식이겠죠. 그래서 3번도 아니네요. 4번 아니면 5번일 텐데 자, 4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김춘추 당과의 군사동맹 그래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군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드디어 함락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나당연합을 맺고 나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차례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4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의 근초거왕은 시기가 4세기로 훨씬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거의 이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찾아내는 문제인데 요렇게 이런 문제 되게 어렵죠. 되게 연도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써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게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볼게요. 대야성에서 폐하였을 때 대야성이 나왔다면 이 대야성 전투하면 의자왕이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이 백제 의자왕,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처음에 이 전투에 나서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대야성을 비롯해서 신라의 성을 40개 정도를 빼앗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직위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야성을 함락을 시켰을 때 여기에 신라의 도독이었던 품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라의 도독 품석, 이 사람의 부인도 죽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춘추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춘추가 말하기를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해서 백제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 그래서 고구려의 동맹을 요청하러 갔던 겁니다. 의자왕 즉위 직후에 의자왕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걸로 신라가 굉장한 피해를 보면서 그 과정에서 김춘추의 딸이 사망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분노를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원병을 요청하러 갔다가 거기에 억류가 되고 결국 고구려와의 동맹은 결렬이 되고 당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신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요. 백제가 아직 기세 등등한 상황. 자 나를 보겠습니다. 복시는 일찍이 군사를 거느렸는데 이때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류성의 근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외국에 있었던 왕자 부여풍을 맞이해서 왕으로 세웠다. 복신, 도침, 주류성, 부여풍이라고 나옵니다. 백제가 망하고 나서 그래도 역사가 700년인데 바로 나라가 확 없어지진 않고요. 부흥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족을 맞이해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부흥운동을 하는 장면인데 일단 부흥운동이라는 건 백제가 이미 망한 상태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예요. 지금 아직은 나당 동맹이 맺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나의 상황은 이미 나당 동맹이 다 돼가지고 이 백제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찾아볼게요.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는 거는 옛 고구려 땅을 지배하려고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가 아니고 이거의 뒤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나의 뒤로 넘어가니까 1번은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네요.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그렇죠.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을 해야 그래야 백제가 망하고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순서상으로는 2번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3번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매소성과 기벌포라는 지명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은데 이런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다 하고 나서 당나라가 태도를 바꾼단 말이에요. 애초에 약속한 거랑 다르게. 그래서 나중에는 동맹이 깨지고 신라하고 당나라가 전투를 하게 되죠. 신라가 우리 땅에서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려고 했었던 전투가 이 매소성과 기벌포입니다. 사이가 아니고 이거 뒤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이거 광개토대왕 얘기인데 이거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아니죠.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이거는 뒤 시기에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연합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이에는 못 들어가고요. 이 뒤쪽에 나올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은 2번이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6번 이것도 사이식이 고르는 문제인데 이렇게 우리가 연달아서 실제 문제풀이에선 이게 이렇게 주르륵 나오진 않을 거지만 지금은 연습을 하느라고 여러 개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이 3점짜리 문제들 중에는 진짜 가랑 나 사이가 정말 1,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연도를 외우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여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였으므로 유수 유인원이 당과 신라 사람들을 보내서 당과 신라 사람들을 보내서 나당 연합군이겠죠. 이를 쳐서 쫓아냈다. 당 황제가 여기다가 옹진 도독으로 누구를 삼았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는 장면이네요. 백제 멸망 대략 한 660년 정도의 모습이 가의 상황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사이인데 나를 볼게요.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미는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와 별수 두상과 부여 용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해서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기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서 합류를 한 거겠죠. 백강 이 지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살랐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백제가 멸망을 했어요. 백제가 멸망을 하고 나서 바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흥운동을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백제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일본 외가 군대를 구원군 지원군을 보내줘서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전투를 부흥 전투를 치러요. 그게 백강 전투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백강 전투는 대략 663년. 이거는 연도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한 직후에 가장 활발하겠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테니까.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부흥 전쟁 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사찬 시득 신라사람이고요. 기벌포는 지명이고 당군이랑 싸우는 내용입니다. 어? 나당연합군이 형성이 됐는데 이들은 지금 연맹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요거보다 뒤시기에 나옵니다.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약속대로 이제 한반도를 신라가 통치해야 되는데 당나라 약속을 어기잖아요. 당이 약속을 어기고 직접 통치를 할 것 같은 그런 마술을 잡고 뻗치니까 이번에는 신라와 당의 동맹이 깨지고 이들이 서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기벌포하고 매소성에서 큰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 번 있는데 가장 큰 전투 이름으로는 이 두 개 지명만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에는 못 들어가고 나의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1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2번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이거는 백제가 가장 잘 나갈 때잖아요. 의자왕 초반에 이거 이전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에요. 이것도 못 들어가겠죠. 3번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거 부흥운동에 임하는 사람들인데 왕족을 데려와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명분이 있어야 이 부흥운동의 마지막 전투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왕족을 데리고 명분 있는 후손을 데려다가 해야 부흥운동도 결집이 될 테니까 그래서 3번이 여기 사이에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있었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개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을 하는 거는 이 멸망의 직전이겠죠. 가해 직전 시기인 것 같고 안승의 신라에 의해서 보덕 국왕으로 책봉되었다. 이거는 이 나의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나라하고 최후의 결전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신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7번 오른쪽 페이지에 7번으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빈출이라고 나오네요. 빈출.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흑치상지가 이름 있네요. 흑치상지가 좌우의 10여 명과 함께 적을 피해 본부로 돌아가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임존산을 지켰다. 목책을 쌓고 굳게 지키니 열흘 만에 규부한 자가 3만 명이 있더라. 이 소정방은 당나라의 군대인데요. 이 당나라의 군대하고 대치를 지금 하고 있죠. 흑치상지는 부흥운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백제 부흥운동을 진행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부흥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일단 백제가 망해야 되잖아요. 백제가 망하는 최후 전투가 있었죠. 개백의 황산벌 전투입니다. 이전 시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럼 1, 2, 3 지워주시고 기벌포 전투는 뭐냐면 고구려하고 백제 다 멸망한 다음에 신라하고 당이 이번에 적군이 돼서 싸우는데 나오는 지명이에요. 기벌포하고 매소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남지 않네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닌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만 단어와 지명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편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7번에 4번이고요. 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오른 것을 고르는 3전짜리 문제입니다. 한번 가의 상황을 볼게요.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개백을 시켜서 결사대 5천명을 거느리고 신라 군대와 싸우게 하였다. 의자왕이네요. 의자왕. 그래서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고 개백이 사망하였다. 황산벌 전투의 패배입니다. 이것은 곧 백제의 멸망이 되겠죠. 660년의 마지막 황산벌 최후의 결전 얘기 시점이 가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나를 볼게요. 건모잠이 국가를 부흥하려고 하여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인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관을 보내 동주도 행군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서 그들을 토벌하게 하니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나당연합군이 형성되고 나서 백제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각각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멸망한 시기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660년에 백제 망하고 나서 대략 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10년도 차이가 지금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여기는 고구려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시점이네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사이입니다.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는 그 사이 시점에 들어갈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당이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이거는 이 나보다 더 뒤시기에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안동도호부를 한번 장치로 옮겼다는 건 뭔가 여기다 유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건이 또 생겼다는 거겠죠. 그거는 이 사이에는 못 들어가고요. 뒤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가만 보고서는 이 뒤에 이 사이에 아직은 고구려가 멸망하는 사건이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동도호부로 옮긴다고 하는 거는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또 생겨가지고 이거를 장치를 옮겼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간 사건이 아니고 이거 뒤에 일어나는 어떤 OO 사건들 때문에 안동도호부로 옮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게 조금 애매하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선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바로 보고서 왔다 갔다 올라가면서 체크해봐도 돼요. 2번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백제 성왕이잖아요. 이거는 훨씬 앞에 식이죠. 백제가 망하기 더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 3번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기벌포 전투가 나오는 거는 모든 부흥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예요. 모든 부흥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나의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해당사항이 없겠죠. 4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거는 가보다 이전이죠. 군사동맹이 됐으니까 지금 백제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사이에는 못 들어갑니다. 5번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고구려도 망하는 그 과정이 나오지만 그 몇 년 사이에 당연히 멸망 직후에 누군가를 추대해서 백제도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백제 멸망과 고구려 부흥운동 사이에는 당연히 백제 부흥운동이 끼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시기상으로 맞는 거는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그래서 8번에 5번이고요. 상당히 나름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백제 거를 가에다가 언급을 해놓고 고구려 거를 나에다가 언급을 해놔서 약간 헷갈릴 수 있게 해놨어요. 같은 국가 거만 나오면 연대를 추론하기가 쉬운데 백제가 이 상황일 때 고구려가 뭘 하고 있었지? 이걸 생각하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시기를 유추하는 게 조금 힘든 문제였고요. 정답 5번으로 찾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그러면 하나만 이후고 나머지는 이전이란 얘기겠죠. 이 사료 먼저 보겠습니다. 소정방이 소정방 나오면 당나라 장수 이름이잖아요. 그럼 이게 삼국통일전쟁 있었던 그 즈음이구나. 이런 거 바로 떠올리셔야 되고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자 흑치상지는 흑치상지. 이 백제 장수 이름이잖아요. 이분 나중에 백제 망하고 나서 임존성에서 부흥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백제가 그래도 역사가 한 700년인데 나라가 망했다고 그대로 있지는 않고 이걸 다시 일으켜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있고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도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마무리하고 나서야 나중에 삼국통일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거고요. 자 흑치상지 휘하의 무리를 이끌고 항복을 하였다. 뭐 이 당시에는 항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소정방이 연로한 왕을 가두고 병사를 풀어 가혹하게 약탈하자 이를 두려워한 흑치상지는 추장 10명과 함께 도망해서 임존산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그 부흥운동이겠죠. 열흘 만에 휘하에 3만 명이 모였으며 곧 200여 성을 되찾았다. 소정방이 병사를 이끌고 흑치상지를 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이네요. 아직은 부흥운동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자 그럼 이 뒤에 뭐가 있었냐. 이거를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오른 거 골라 주는 거고요. 자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수대첩인데 이 살수대첩은 고구려 때 업적으로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보다 한참 이전이죠. 한참 이전에 수나라 당나라 당나라하고 싸우면서 나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수나라하고 전투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시기보다 앞서 있어요. 이거는 고구려 영양왕 때쯤에 일이기 때문에 한참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고 자 2번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백제부흥운동으로 내놨는데 답이 지금 고구려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죠. 일단 정답은 2번인데 왜 그러냐면 이 안승이 고구려 마지막 왕의 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올려가지고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부흥운동을 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삼국통일전쟁에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멸망한 순서를 좀 알아야겠죠. 그 나당연하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순차적으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먼저 멸망을 하는 게 660년에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해요. 시기적으로 백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고구려예요. 자 백제 멸망,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이 순서로 가야 돼요. 지금 2번에 해당하는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백제 망하고 부흥운동 끝나고 고구려 멸망하고 그 다음이죠. 시기적으로는 이거 뒤에 출연하는 사건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관구검의 공격으로 고구려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이걸 또 고구려과랑 섞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상당히 앞선 시기예요. 3세기 정도잖아요. 고구려 동천왕 때의 일이고 그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한 번 쳐들어왔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보다 한참 앞으로 시계를 돌려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아니고요. 4번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을 시켰다.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건 아직 백제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건 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 나오는 건데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이거의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개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그 마지막 오천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던 거 잘 알고 계시는 그 마지막 전투인데 이거는 이제 멸망할 때의 얘기죠. 멸망할 때에 치렀던 마지막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전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건모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당을 배반하고 이 건모잠, 안승, 이 사람들은 고구려 부흥운동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고구려 보장왕의 외손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왕종을 데리고 와야 이 부흥운동에 명분이 생기겠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당나라를 배반하고 왕의 외손인 안승을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장군을 보내서 병력을 보내 그들을 토벌하니 안순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이 뭔가 부흥운동이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부흥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 고구려가 이미 망했다는 겁니다. 그 시점 한번 찾아볼게요. 고구려가 망한 시점으로 가야 되니까 평양성이 함락되는 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668년 뒤로. 이거 앞에 3개는 아니겠죠. 그러면 1, 2, 3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매소성이랑 발해건국이 나오는데 매소성과 기벌포라고 하는 건 이 모든 부흥운동이 다 진압되고 나서 신라하고 당나라가 결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못 들어가겠죠. 그럼 남는 거 하나밖에 없죠. 이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4번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에 4번이고요. 두 문제 남았네요. 다시 페이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11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고요. 11번 이것도 시기를 체크하는 문제인데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당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의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 등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 백강이라는 지명이 나오네요.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기에서 외의 군사를 만나... 중략되고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살랐다라고 나옵니다. 백강 전투인데 이 백강 전투는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바로 부흥운동이 결성이 되거든요. 이 백제 부흥운동에 백제 편에 섰던 군대가 외군입니다. 두 국가가 사이가 돈독했었죠. 그래서 이 외군에 합세를 해서 마지막으로 부흥운동에 전쟁을 치렀던 게 이 백강 전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백강 전투, 백제가 망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 벌어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흥운동이고요. 부흥운동,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나를 보겠습니다.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 머물렀다. 신라군이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피를 얻었는데 노획한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 이 매소성 전투, 나중에 백제망하고 백제부흥운동, 그리고 고구려망하고 고구려부흥운동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티격태격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큰 전투를 치르고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한반도에서 몰아내면서 신라가 진정한 삼국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백제백강 전투하고 이 매소성 전투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오른 것을 지금 골라 볼게요.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당나라가 나오긴 하지만 장문휴라고 하는 사람은 발해의 장군입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여기랑 전혀 상관이 없고 뒤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발해가 생기려면 아니네요. 원광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원광법사 아실 겁니다. 신라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가해 이전 시기 1입니다. 앞시기로 갈 수가 없어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은 이 수나라와의 전투니까 당나라 형성 이전이네요. 가해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가해 앞으로 넘어가야 되고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당연히 가해 이전이겠죠. 지금 이 2번, 3번, 4번은 전부 가보다 앞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마지막 5번인데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서 부흥운동을 벌였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 가해 해당하는 것은 백제부흥운동인데 이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매소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내용과 고구려의 부흥운동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죠. 11번에는 5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마지막 12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국이 하나 되다라는 주제네요. 삼국 통일 전쟁 과정인가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쭉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거 나당 연합군이 형성되는 장면이네요. 백제의 결사대 5천명이 황산벌에서 패배를 했다. 개백의 5천 결사대가 패배하면서 백제가 멸망하고 있어요. 백제가 멸망하는 것까지 2번이고 3번 고구려의 연계소문이 죽고 고구려 안쪽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번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요건데 5번에 보니까 신라 수군이 기벌포에서 승리를 해서 당나라를 내쫓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4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연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고구려의 멸망 얘기 혹은 고구려 부흥운동 얘기 혹은 고구려 부흥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당나라하고 전투 이전에 이 신라가 하는 어떤 액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흑치상지가 당의 유인계에게 항복하다. 이 흑치상지라고 하는 사람은 백제부흥운동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연계소문이 죽기 이전의 일이에요. 이전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곧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고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구강으로 책봉을 했다. 이 문무대왕, 신라의 문무대왕이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을 보덕구강으로 책봉을 하면서 이 유민들을 이제 끌어안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 본격적인 마지막 결전들을 치러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기벌포 그리고 매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으로 찍을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연계소문 죽고 고구려 망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포섭하는 이야기 이런 내용이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딱 2번밖에 나오지는 않네요. 자 일단 2번으로 답을 찾아주고요. 나머지 3, 4, 5번을 볼 텐데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수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당나라 등장 이전이죠. 이전이네요. 부여풍이 백강에서 외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운다. 이거는 요기 가가 아니고 요기 아마 2, 3번 사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요것도 아니고 개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다. 개로왕은 한성백제 시기 마지막 임금이니까 한참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번 빼고 나머지 1, 3, 4, 5번은 다 연계소문 죽기 이전 시기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3번 이전 시기로 한층 한층씩 뒤쪽으로 이 항목을 차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전부 앞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삼국통일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 자체에 1년, 2년 간격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정말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들은 진짜 같은 연도의 계절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뒤 관계를 잘 연결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삼국통일 단계에서 어떻게 나당연합군이 형성이 되고 어떻게 순차적으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되는지 백제가 멸망하고 반드시 부흥운동이 있고 또 고구려 멸망하고 또 부흥운동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관계에서 신라와 당나라가 어그러지게 되는지 그러면 부흥운동의 세력들을 신라가 어떻게 끌어안았고 그리고 당나라하고 어떻게 전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삼국통일을 완성을 하게 되는지 이런 주요 사건과 지명 이런 이름들을 좀 연결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삼국통일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통일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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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문제